가수 문희준, 소율 부부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문희준과 소율은 지난 2017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5월 첫째 딸 희율을 얻었으며 5년 만에 둘째를 얻는 경사를 맞았다. 두 사람의 첫째 딸 희율은 아빠 문희준이 무엇을 하냐고 묻자 심장소리 들으러 가려고 옷 입었다. 동생이 생겼다. 동생이 생겨 좋다. 혼자 놀 때보다 동생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유치원 친구들이 동생 얘기를 하면 부러웠다고 했다. 문희준은 소율이 입덧을 심하게 한다며 우유랑 카스텔라만 먹고 있다. 희율을 임진했을 땐 밥과 참치만 먹었다고 전했다. 문희준은 둘째 키우는 부모들이 다 아는 고민인 것 같다. 나도 상상이 안 간다.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 명이 둘을 봐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 라고 털어놨다. 병원으로 간문희준 가족 은퇴하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다. 희율은 동생 사진을 보고 작아서 귀여워라며 좋아했다. 환경과 함께quinosta Patrick스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